자, 감정, 감정 대입하세요. 대본에 연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러주면 됩니다. 자, 탁수 먼저. 시작! 이뻤어, 송신. 어?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들려. 이뻤이는 뒤를 돌아봅니다. 오버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되게 오랜만이지? 살아 있었냐? 그 어려운 걸 내가 자꾸 하내네. 내가. 살아 있었어. 살아 있었어! 하하! 눈물 감아봐.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띠리 띠리 띠. 띠리 띠. 아, 눈 끓게 하던데. 띠리 띠. 띠리 띠. 은이는 뒤를 돌아 봅니다, 오고. 되게 웅만 있다. 있었어요? 눈? 어시피 저런 소리. 그 어려운 걸. 어. 잡고 힘든다, 제가. 나 있었어. 미안해. 박수, 박수, 박수. 둘 다 울었어. 소름. 소름. 진짜 소름 많이 나갔어. 할 말을 잃었어. 신개념 꿀정보 버라이어티, 보이즈앤걸즈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.